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33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동명사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동명사 중에서도 동명사의 특수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문 보시면 첫 번째는 너무나도 많이 살펴봤던 그러한 문장이죠. 그래서 over spilled milk죠. 그래서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it is no use crying이죠. 울어도 소용없다죠. 이 it은 가주어져 가지고 오고 그리고 얘가 진주어져. 그래서 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is no use이에요. 유지는 뭐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도움, 소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울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변형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드실 수 있겠죠. it is 부정사로 바꾸는 거죠. 부정사 표현으로 바꾸면 5분 후 유지를 써주고 뒤에 to cry 하고 그대로 오면 되겠죠. 뒤에 있는 표현은. 밑에 보시면은 there is no telling이에요. there is no ing죠. there is no ing는 해석할 때 뭐뭐 할 수 없다예요. 뭐뭐 할 수 없다. 그래서 there is no telling 하면 말할 수 없다죠. 그 내신에서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투부정사 표현으로 바꿀 때 it is 불가능한 거니까 impossible이죠. impossible to tell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그 동명사 표현을 투부정사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서 it is impossible to tell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데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there is no telling 하면 뭐뭐 할 수 없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데 what may happen tomorrow죠. 내일 뭐가 일어날지 뭔 일이 일어날지 내일 그거를 말할 수 없는 거죠.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패턴 문장 통해서 보시면 there is no denying the fact죠. 이건 뭐예요. 이 사실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죠. deny가 부인하다가 되니까 그 다음에 it is no use죠. 소용이 없는데 뭐가 소용이 없어요. trying to persuade him이죠. 그를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를 펄슈웨이드는 노력 설득시키다죠. 그를 설득시키려고 해도 소용없다. 그 다음에 또 it is no use죠. 소용없는데 이때 이 허는 의미상의 주어죠. trying to tempt에 그쵸. 이 trying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tempt는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밑에도요. being sentimental이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거죠. 감정적이 돼도 소용없다. 또는 정서적인 것이 돼도 소용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의문문이죠. is it any use예요. 소용이 있냐 라는 거죠. 소용이 있냐. 뭐 하는 것이. 그쵸. 기대하는 것이. expect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죠.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밑에도요.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죠. account for는 여러분 뜻이 뭡니까. account for죠. account for 하게 되면은 얘가 설명하다 했듯이 있음. 설명하다. 그쵸. 네. 설명하다. 그래서 taste는 뭐예요. taste 싸우는 이렇게 s가 붙으면 얘는 맛이라기보다도 기호나 취향이죠. 그래서 기호나 취향을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ere was no use예요. 이것도 할 수 없다죠. 아 소용없다죠. 죄송합니다. 소용없다. 뭐 하는 게 소용없어요. in thinking of lunch예요. 점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 생각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there was nothing 다음에 지금 뭐가 빠졌네. 아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타가 나와서 여기에 to eat를 써주셔야 됩니다. to eat 아시겠죠. 그래서 이 to eat가 앞에 있는 nothing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because there was nothing nothing to eat 그래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점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소용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good이에요. 이것도 소용없다죠. 뭐 하는 게 making an excuse죠. make an excuse for 하면은 뭐뭇에 대해서 변명하다죠. 이것에 대해서 변명해도 소용없다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there is no going out 이건 뭐예요. 나갈 수 없다죠. 그쵸. in such bad weather 그러한 날씨에는 그러한 나쁜 날씨에는 정말로 나쁜 날씨에는 나갈 수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standing still still은 가만히죠.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죠. in this life 이번 이 삶 속에서 그쵸. 이 인생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must advance 그쵸. 앞으로 나아가거나 or fall back 뒤로 물러서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 다음에 there is no telling 말할 수 없죠. 그쵸. 그 뭘 말할 수 없어요. when he would alive 언제 그가 도착할지 언제 그가 도착할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장들 그쵸. exercise 1번부터 볼게요. there is no satisfying satisfying 만족시킬 수 없죠. 뭐를요. spoiled children spoiled children은 뭐예요. 이 spoiled가 이게 망쳐진 거죠. 그러니까 버릇없는 이란 뜻입니다. 버릇없는 그쵸. 버릇없는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대요. 자 만약에 그들이 보는데 뭘 봐요. 이 달을 보는 건데 어디에 반사된 달을 보는 거예요. in a pale of water 자 여기서 이거는 양동이죠. 한 한 양동이의 물속에서 달이 반사되는 것을 이 버릇없는 애들이 본다면 그들은 must have it 그것을 가져야만 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반사된 그 달을 보고서 그게 진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걸 막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e feel that 우리는 that year 라고 생각한다. 또는 느낀다가 되겠죠. somehow는 어떻게든지 그죠. 어떻게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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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er or later 이건 조만간이죠. 조만간 조만간 어떻게든지 그리고 조만간 things는 뭐 여러가지 상황이나 또는 사물이나 여러가지 다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들이 will all 모두 다 어떻게 돼요? come right again come right 하게 되면 뭐해? 좋아지다죠. come right 이거는 좋아지다 이 뜻입니다. 좋아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다시 모두 다 좋아질 것이다 상황이 그쵸. 어떻게든지 간에 그쵸. 조만간 이 상황들이 그쵸. 모두 다 다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또는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나 it is no use 에요. 그쵸. 사용할 사용해도 소용없다 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용이 아니죠. 소용없답니다. 뭐가 waiting for 그쵸. 기다리는 것 그쵸. 기다리는 것이 소용없대요. 뭐를 기다립니까? that doubtful thing 아주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쵸. 근데 그 의심스러운 것이 뭐예요? 설명해 주죠. a good time coming 좋은 때가 올이라는 거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좋은 때가 올까?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그쵸.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이 의심스러운 것을 기다려도 소용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it is no use 또 소용없는 거죠. 뭐 하는 게 노력하는 건데 run away from 도망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difficult 있으니까 어려움이죠. 어려움에서 도망가려고 노력하는 게 소용없어요. 이때 for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들이 are sure to 해요. 여러분 be sure of 하고 be sure to 하고는 구분을 해야겠죠. 그쵸. 비슈얼 오브 다음에는 명사나 ing가 오겠죠. 이것을 확신하는 거고 그쵸. 이것을 확신하는 거고 비슈얼2는 반드시 이거하다 에요. 비슈얼2는 반드시 뭐뭐하다 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he 그쵸. sure to pass the exam 그쵸. 자 그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합격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희가 아니죠. 그쵸. 다른 사람이 화자는 I 나 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는 확실히 시험에 합격해 라고 했을때는 이렇게 비슈얼2를 쓰고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그는 그쵸. sure 오브 passing passing the exam 자 이거는 누가 말하는거에요. 그가 말하는거죠. 그는 확신은 그가 하는거죠. 그는 확신한다. 그쵸. 그 시험을 합격하는거죠. 그쵸. 자 여기서는 확신을 누가 해요. 이거는 이거는 그가 확신하는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죠. 이거는 그가 확신하는거죠. 그쵸. 그래서 비슈얼2 비슈얼2는 반드시 뭐뭐하다 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드시 그 어려움들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overtake you 너를 추원할거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잡을거다. 이 얘기죠. overtake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달아날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서 달아난다고 해서 달아나시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당신을 overtake 할겁니다. 그쵸. face them 그 어려움들을 boldly 담대하게 직면하래요. end 그러면이죠. 명령문 다음에 end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뭡니까 그 difficult 이죠. 이게 얘가 will often vanish 예요. vanish 는 사라지다. 사라질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there is no denying that 대절을 거부할 수 없대요. 대절의 내용을 보시면 most of us 죠. 그쵸. 우리들 대부분이 need 필요한데 admiration 칭찬이죠. 칭찬이나 찬사죠. 칭찬이나 찬사가 필요하대요. as 는 뭐뭐 하듯이 정도로 우리가 필요하듯이 뭐를요. sunshine sunshine 이 필요하듯이 칭찬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절이네요. denying에 걸리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렇죠. women depend upon 의존한대요. 어디에 아름다움에 의존하죠. 뭐로써 이때 로서예요. 이거는 뭐뭐 하듯이고 얘는 전치사야. 두번째꺼는 as a means 수단으로써 수단으로써 아름다움에 의존한대요. 어떤 수단 of winning admiration 이죠. 여기서 winning은 get 한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얻다요. 바로 칭찬이나 찬사를 얻는 수단으로써 미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to greater extent 니까 더 많이 정도가 되겠죠. 더 많이 그렇죠. 누구보다 then men do 이때 두가 뭘 받아요. depend upon을 받는 거죠. 이 남자들이 아름다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렇죠. 여자들이 이 아름다움에 의존한대요. 뭐로써 어드마이어레이션을 winning 하고자 하는 means 수단으로써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매니피플들이 살아가는데 뭘 살아가요 have hazard lives 니까 계획이 없는 우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대요. 그렇죠. 이거는 동정목적어죠. 동정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은 삶인데 어떤 삶이에요. 뒤에서 또 이 서브젝트 이하가 꾸며주죠. 종속된거죠. 뭐뭇에 뭐에 종속된겁니까. 아주 이 varying 다양하게 변하는 그러한 바람의 그 fortune fortune 여기서 운명이죠. 운명의 아주 막 변화하는 운명의 바람이죠. 운명의 바람에 종속되어 있는 이 무계획적인 삶 그렇죠. 우연의 삶을 살아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막 살아간다는 얘기죠. 계획도 없이 그렇죠. 운명의 바람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are forced 예요. 뭐뭐로 강요받는 건데 뭐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 여닝 or living 이니까 바로 묶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강요받아요. 뭐하라고 강요받아요. be forced to 뭐하도록 keep to 하게 되면 어디어디로 돌다 해요. keep to a straight 직선 직선의 narrow road 그러니까 직선의 좁은 길로 돌도록 강요받는 거죠. 뭐에 의해서 돈을 벌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 곧은 straight 그러니까 곧고 좁은 그러한 길로 돌도록 강요받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이 또 어떤 길이냐 인위치가 설명해 주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there is no turning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 수도 없고 왼쪽으로도 돌 수도 없는 아주 곧은 그리고 좁은 길로 돌도록 강요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how terrible the wind was 얼마나 끔찍하냐 저 바람이 그렇죠? out of all my experience 나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I could not have believed 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죠? 뭐를 믿을 수 없었어요? 이때 가목적어죠? 그렇죠?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진목적어예요. 바람이 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as it did 그 바람이 불었던 대로 과거에 did니까 바람이 그렇죠? 과거에 불었던 대로 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내 모든 경험으로부터 생각해봤을 때 그렇죠? there was no describing it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것은 tore 그러니까 tear의 과거형이죠. 찢어버린 거죠. 옷을요. 어디로부터? 바로 우리의 몸으로부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문맥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지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 이게 좀 그 문맥이 좀 더 많은 그래서 여러분 원서 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책을 통해서 성문 영문독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구문이나 그런 문장 구조를 좀 파악하고요. 원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원서를 읽어서 이렇게 좀 문맥을 파악하고 그렇게 이제 영어의 인풋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34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